이렇게 깔아놓고 먹으면 사실 되는 거야? 네 이거 왜 쓰레기 젖으세요? 깔아놓고 먹어도 된다고 해서 이미 지저본.. 원규현 전문가님 색상도 만만치 않네 진짜 붙어? 하나만씩 내가 두 개도 했으니까 두 개 나눠 먹어 하나씩 먹어 두 개야 좀만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뭐 애인이랑 저녁 먹어? 아니요 근데 왜 저녁 먹는 게 좋대 애인이랑 저녁 먹는다고요? 응 왜? 결혼하셨잖아 꼭 내보내야 되는데 반성은 결혼이랑 무슨 한 건데? 와 양아찌네 아 이제 맨정신으로도 일어나는 거야 주로 억양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억양을 잘해야 돼 양아찌네 귀여워 이 리듬을 타야 된단 말이야 이따 더 버릴게요 승낙 봐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고 뭐가 아니 피레기 한 번 써요 잘 먹었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 먹어 아 네 그거 하나입니다 주 때 먹어 네 아 네네 뭐 몰래 에너지만 몰래 어떻게 먹어야지 다 좋아해 예 뭘 얘기인지 기억을 못 할걸? 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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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리? 세금 얘기하다가 금리로 넘어갔지? 금리로 넘어갔지?